서산 천수만 휴경지를 활용해 철새 먹이를 공급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. 서산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휴경지 가운데 마룡리와 간월돌이 등 5곳, 칩헥타르를 대상으로 경작자가 농사를 짓는 대신 벼집과 벼를 논바닥에 남기도록 해 철새 먹이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서산시는 수확을 하지 않는 대신 헥타르당 500만 원의 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며, 이 사업을 통해 벼 70톤과 벼집 60톤을 철새 먹이로 공급할 계획입니다.